내가 있어 줄게요 변치 않을 거예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자 우리 엄재일씨 아드님 따님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야 엄마 엄마 아빠한테 아빠한테 유치야 굿 굿 신랑이 신복에 처음 주는 반지라고 합니다 찬 certific Uhh 신랑이 신복에 처음 주는 반지라고 합니다 장어의 구입을 지으로 전nu 50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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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왜 이렇게 눈물을 들어가라고 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르르르르 사랑이 신경을 부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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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있어줄게 취향일 거예요 우린 제발 잘 어울려요 부르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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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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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수아 먼저 울지 말자 화이팅 한번 하자 아니 수아 먼저가 아니구나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나르세랑 인형이 먼저 인형 누사인씨도 계셨네요 누사인씨를 못찾겠더라고요 다 같아 보여서 요즘 뭐 잘못한게 하나 있나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엄재일씨와 은혜태야씨가 우리 무대에 올라가 주시고요 나 진짜 틀렸어 마지막에 응 언니 봤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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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다 끝난줄 아는거야 응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남편이 있으니까 더 신경써가지고 못해 아 그러니까 자 우리 모팀 공연 박수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하늘이여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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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